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드디어 5만명을 향한 구독자 이벤트 추첨일이 되었네요. 여러분 요즘 긴 장마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여러분 부디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항상 달기랑 하초랑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응원해 댓글과 응원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7분을 추첨을 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보내드리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추첨에 들어가겠습니다. 영상을 불러오겠습니다. 일단 5만명을 향한 구독자 영상 불러왔고요. 몇 분이나 댓글을 달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 몇 분이나 이벤트에 참여를 하셨을까요? 499분이 이벤트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499분 중에서 7분을 뽑아서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처음에 7등부터 추첨을 하겠습니다. 스타트 7등 7등 상품에는 온슬로우 곰과 사막의 별이에요. 네, 서영숙님 서영숙님 7등이고요. 소개해 주시는 말솜씨와 목소리 항시 들어도 질리지 않아 자주 듣습니다. 날마다 새롭고 예쁜 다육 잘 길러 보여주셔서 저도 참작하여 잘 기르고 있습니다. 어쩌나요? 이번 장마 중에 벌써 새아이 보냈어요. 보내는 마음, 미안한 마음 찡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찐한 다육사랑 부탁드립니다. 아, 네, 서영숙님 다육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7등에 당첨이 되셨어요. 온슬로우 금과 사막의 별 보내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6등 추첨 들어갑니다. 사막의 별과 미니벨 스타트 네, 6등 6등의 어떤 분이실까요? 남가영님 오만 구독자 축하 축하드립니다. 대단하셔요. 올리는 영상 꿀 신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멋진 영상 기대합니다. 저도 나눔 신청해 봅니다. 언제나 하트입니다. 아, 남가영님 찐 팬이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남가영님 6등 사막의 별과 미니벨 보내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5등 방울복랑가 누다 네, 추첨 들어갑니다. 5등 방울복랑가 누다 네, 5등 네, 과연 어떤 분이 되셨을까요? 네, 강인숙님 5만 화이팅 네, 5등 축하드리고요. 방울복랑가 누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4등 창레드와 미니벨 과연 어떤 분이 당첨이 되실까요? 아, 추첨 들어갑니다. 4등 창레드와 미니벨 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정기환님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통큰 이벤트 축하합니다. 저도 이벤트 참여합니다. 네, 정기환님 4등 축하드려요. 창레드와 미니벨 네, 그 다음에 3등 나나흑구미니와 사마개별 네, 3등 추첨 들어갑니다. 3등 과연 어떤 분이 되실까요? 네, 양해원님 양해원님 축하드립니다. 저도 한번 당첨 꿈 꿈꿔보려 합니다. 네, 양해원님 3등 축하드립니다. 아, 좋은 상품 당첨되셨네요. 나나흑구미니와 사마개별 네, 그 다음에 2등 네, 추첨 들어갑니다. 2등 당인금과 사마개별 네, 2등 과연 어떤 분이 되실까요? 네, 서거창님 네, 축하드립니다. 영상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10만 갑시다. 네, 서거창님 축하드리고요. 2등 당인금과 사마개별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대망의 1등 입니다. 야생 콜로라타와 사마개별 네, 두고두고두고 과연 어떤 분이 되실까요? 1등 네, 황금 네, 황금연못님 네, 비오는 꿀꿀한 날씨지만 이 공간만은 반짝반짝 빛나는 날입니다. 5만 구독자 5만 구독자 꼭 성취하시길 바랄게요. 황팅입니다. 네, 황금연못님 아, 황금의 1등이 1등에 당첨이 되셨네요. 네, 야생 콜로라타와 사마개별 보내드릴 거고요. 네, 이렇게 1등에 황금연못님 2등에 서거창님 3등에 양해원님 4등에 정기환님 5등에 강인숙님 6등에 남가영님 7등에 서영숙님 네, 이렇게 7분 당첨 축하드리고요. 1등에서 7등 네, 이렇게 당첨되신 분들은 저의 이메일 코니짱지메일.com에다가 네, 다음주 8월 15일까지 꼭 주소와 성함 전화번호 남겨주시고요. 네, 15일까지 주소, 성함, 이름을 안 남겨주시는 분은 네, 당첨자에서 탈락으로 네, 탈락자가 되실 거고요. 네,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 탈락하시는 분은 다른 분을 제가 선정을 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네, 꼭 8월 15일까지 꼭 주소, 성함, 전화번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렇게 7분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